유부남, 유부남 좋아할 때 얼마나 좋겠어요. 그냥 편안한 사이 정도죠. 워낙 연기도 잘하고 자신만의 그런 아우라가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되게 매력적인 친구잖아요. 연기하고 편하고 망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연기하는 재미가 있어요. 참 이런 날이 없나. 아닌 적도 있으셨나요? 망한 드라마도 많죠. 요즘 SBS에서 독신천하라는 드라마가 14분 만에 조기종영이 된 적도 있었고요. 인상연연 같이 했었는데 시청률이 너무 안 나와서 최근에 이렇게 했던 드라마 중에는 제일 잘 된 것 같아요. 젊은 이름으로 보셨더라고요. 네. 아니 근데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? 네.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제 이름이 이왕후 제 이름으로 올라간 거는 그것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고요. 저는 그렇게 막 튀지 않으면서 할 것 좀 다하고 오래 활동했으면 좋겠어요. 경색을 자주 올라가지 않고 가끔 좀 회자되긴 해도 그냥 2차 지나가 또 한 번 좀 뭐하고 또 한 번 뭐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.